강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장에서 지난 우리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죠. 두 장에 걸쳐서 좀 했는데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한테 추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내용들은 다 알려드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부터 할 것은 8장이고요. 그리고 프로퍼티와 초기화 이것도 역시 내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야 되고 여러가지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안드로이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로 질비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프로퍼티라는 용어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자바에서는 우리가 필드, 멤버 변수라고 하죠. 그런데 왜 굳이 코틀린에서는 프로퍼티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부분은 이미 앞서서 제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퍼티는 뭐예요? 우리가 선언을 하면 자동으로 getter와 setter가 이 코틀린에서는 만들어진다. 디컴파일, 역디컴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앞장에서도 조금 봤던 내용 중에 내용이 있는데 레이트이닉과 레이지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로 이제 우리가 프로퍼티를 초기화를 할 때 프로퍼티는 우리가 무조건 다 초기화를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초기화를 지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레이트이닉과 레이지 블럭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 장의 개요입니다. 코틀린의 클래스의 프로퍼티는 변수와 접근메서드 여기서 말하는 접근메서드가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getter, setter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퍼티라고 하는 이유 어차피 한국말로는 속성이라는 뜻인데 속성이라는 뜻인데 이 속성에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접근하는 속성이 이제 접근, 이 속성이라면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때로는 지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접근메서드가 우리가 보통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접근메서드인 getter와 setter라고 우리가 부른다고 했어요. 그죠? getter는 말 그대로 변수에서 값을 읽어드리기 위한 메서드이고 setter는 값을 할당하기 위한 거죠. 그죠? 새로운 값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바로 setter. getter는 읽어오는 거고. 그죠? 그래서 자바를 공부하신 분들은 자바에서는 getter와 setter의 역할을 하는 메서드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 줬어야 했어요. getName이라든지 getID, setName, setID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다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자바에서는. 그런데 이 kotlin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단순히 프로퍼티를 선언을 하면 그 프로퍼티를 했던 만든 코드를 역디컴 파일을 해보면 뭐예요? getter와 setter가 이미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코드를 한층 더 아낄 수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프로퍼티는 getter와 setter를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그죠? 그리고 또한 코틀린에서 프로퍼티는 반드시 초기화가 되어야 됐죠. 그죠? 예. 그런데 이 초기화하는 방법 중에서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초기화할 수 있도록 rateInit이라는 것과 raiseBlock이 있어요. raiseBlock은 lambda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사용하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이 프로퍼티를 나중에 초기화를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방법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는 프로퍼티를 다루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만 보죠. 자, 우리가 앞장에서 열심히 배운 것처럼 뭐예요? 그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웠다. 그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클래스 내에 선언한 변수를 프로퍼티라고 우리는 불러요. 맞나요? 예.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런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도 하고 필드라고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 필드라고 부르는데 자바의 필드와 코틀린의 프로퍼티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차이가. 앞서 이미 말씀드렸죠. 자바의 필드, 즉 멤버 변수는 단순한 변수 선언부분만을 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접근을 하기 위해서 게터와 세터를 직접 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죠. 그게 바로 변수 선언부분만 가지기 때문에 접근하기 위한 메서드를 일일이 만들어 두어야 한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Eclipse를 우리가 이제 자바를 통해서 개발 플랫폼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거기에도 이 멤버 변수가 많잖아요. 많으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Generator Getter and Setter 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뉴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필드에 대한 그 필드에 해당하는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코드가 그래도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변수 선언부분과 기본적인 접근 메서드를 모두 다 가지고 있죠. 딱 내가 발이든 바든 이렇게 선언해서 필드를 딱 선언을 하면 선언을 하면 바로 Getter와 Setter가 만들어지죠. 그런데 단 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기 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Getter만 제공을 하고 바는 가변형이다 보니까 읽기 쓰기 전용이다 보니까 Getter와 Setter를 두 개를 제공한다는 또 코틀린 안에서도 그렇게 두 개가 차이가 난다는 점 그죠. 그런 것들도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보면 되고요. 그래서 프로포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는 것이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이 코틀린 언어가 얼마나 얼마나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가 라는 부분이 보인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Java에서 필드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코틀린에서의 프로퍼티를 사용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Java에서 필드를 사용할 때 문제점 한번 보면 혹시 Java를 공부한 적이 있다면 그죠.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공부를 안 하셨던 분들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Java에서 필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은 방법은 무엇인지 복습하는 기본으로 필드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파악을 해보자. 뭐 엄밀히 말해서 뭐 그러한 코드로 인해서 전세계에서 지금 프로그래머가 제일 많이 쓰는 언어 TOP3 안에 들어가는 Java 언어를 제가 여기서 깎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차이점을 보자는 거예요. 저도 어차피 Java라는 언어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 뭐 그래서 한번 보죠. 공부한 적이 없다면 Java의 단점 이게 단점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냥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말이죠. 그래서 Java에서 클래스의 멤버인 필드 메소드에 접근하는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름과 나이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person 이라는 클래스에 변수에다가 변수가 필드죠. 그죠. name하고 age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name age를 내가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가 앞서 배운 가시성 지지자로 private를 지정할 수가 있죠. 그죠. Java에도 private 이런 access modifier 접근 제어자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둘러싸우면 외부에서 우리가 getter와 setter를 제공을 안해주면 접근조차 못해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age 필드는 해당 필드가 속한 person 클래스 내부의 코드가 아닌 곳에서 접근할 수 없죠. 다들 아시다시피 그죠. 그러면 이름과 나이를 읽거나 설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이 필요 있습니까. getter와 setter를 제공을 해줘야 외부에서 접근이 가능 하죠. 맞나요. 예. 그래서 자바에서 필드로 사용할 때 문제점에서 바로 접근 메서드의 두 가지 형태인 getter와 setter를 만드는 것이죠. 자바에서는 각 필드를 읽어드리기 위해서 getter를 만들고 값을 할당하기 위해 setter를 직접 만들어 줘야 돼요. 사실. 물론 메뉴창에서 generator getter setter를 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은 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도 실제로 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단순히 메뉴를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 존재하죠. 그래서 예를 예를 들면 age 필드의 같은 경우는 getage 나 setage getter setter 그래서 getter와 setter를 만들어야 필드의 접근이 접근에 가능하고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두 개의 메서드를 합쳐서 접근자 혹은 설정자 메서드라고 합니다. 접근자는 getter를 의미하고요. 설정자는 말 그대로 대입을 해서 새로 할당하는 거니까 설정자라고 해서 setter라고 우리가 칭을 하죠. 그래서 다음 클래스 다이어그램을 보게 되면 person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UML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볼 줄 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아하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프라이비트다. 그죠? 프라이비트 이기 때문에 얘는 외부에서 접근이 안 돼요. 둘 다. 그죠? 그리고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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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으니까 퍼블릭 이다. 그죠? 퍼블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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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성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두놈을 초기화를 하고 그리고 네임과 에이지를 읽고 설정을 하기 위해서 게터와 세터 게터와 세터를 이렇게 우리가 자바에서는 제공을 해줘야 되죠. 그죠? 그렇게 이렇게 있어야 메서드를 통해서 제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이렇게 육각형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에 네임과 에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것들이 바로 뭐예요? 메서드예요. 메서드. 그리고 이렇게 여기에 겉부분 테두리 있죠. 테두리 이거는 우리가 후에 배우게 될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제 코틀린의 또 인터페이스 배울 때 인터페이스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에서 이러한 게터와 세터가 만약에 메서드가 존재하면 외부에서 외부도 역시 육각형이겠죠. 다른 객체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실행파일에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얘들을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에 설정자 접근자 즉 게터와 세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멤버의 값을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읽어 갈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맞나요? 그래서 게터와 세터가 있으면 각 필드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되고 그리고 각 필드는 외부에서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되죠. 그죠? 필요한 경우에만 게터와 세터를 통해서 값을 읽거나 설정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개체가 필드에 직접 접근하게 되면 여기에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어차피 캡슐화 이런 건데 그거는 정보 은닉이란 말이에요. 그죠? 정보를 우리가 함부로 외부로 노출을 시키면 안 되고 보안성 에서도 많이 떨어진 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죠? 그래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아무 그러니까 소요말해서 소나 말이나 다 접근해 해가지고 막 엉망으로 만든다. 예를 들어 그러면 그 데이터의 무결성이 보존이 될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데이터의 무결성은 데이터의 신뢰성 인데 이게 깨져버리면 보안상의 문제도 터지고 맞죠? 그럼 프로그램으로서의 프로그램으로서의 가치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웬만하면 세터는 잘 제공을 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근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값을 함부로 바꾸는 그러한 행위는 솔직히 말해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세트에이지 는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몬스터가 있고 몬스터하고 어택을 해서 공격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세트를 호출을 하든지 뭐 해서 뭐 피가 깎인다는 그러한 것들도 해도 되고 맞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남발을 하게 되면 세터 같은 경우는 남발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객체지향의 특수성 그러니까 보안성 자체가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세터가 제공이 된다라는 세터를 만들어 놨을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코드를 내용에서 뭐 세데이지를 세데이지를 불러가지고 내용이 바뀌어버리면 데이터가 바뀌어버리면 상당히 곤란하겠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접근 메서드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세터는 웬만하면 우리가 사용을 그렇게 남발을 하면 안된다. 꼭 필요한 경우에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우리가 클래스의 접근 메서드를 표현한 자바 코드를 좀 보도록 하죠. 자 자 그래서 자바에서 필드를 사용할 때 문제점을 보면 자 멤버 필드가 이렇게 person 이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프라이빗으로 이렇게 선언이 돼 있고 생성자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죠? 그 다음에 getName setName 그리고 getAge setAge 각각의 변수 멤버 변수에 대한 getAge setAge 를 이 줄을 제공을 하고 있죠. 이거는 자바 코드예요. 코텔린 코드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메인이라는 클래스 메인을 만들고 거기 안에다가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에서 이제 시작점을 알리죠. 그리고 나서 person 에서 u 자바에서는 u 씁니다. 역헌 파일을 했을 때도 우리가 코텔린 에서도 u 라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person p1 에서 new person 에서 길동 과 30 이 들어가서 name 에는 길동 그리고 age 에는 30 왜? 생성자가 값을 그렇게 지정하고 있죠. this 를 써가지고 맞나요? 네. 그런데 p1 점 name p1 점 name private 에 직접 접근하고 있어요. 그죠? 이건 안 돼요. 맞죠? 다 알아요. 그죠? private 는 외부에서 접근 못 한다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p1 send name 해가지고 둘리 둘리 셋터를 통해서 지금 값을 변경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매개변수 둘리가 name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this 현재의 멤버 변수를 매개변수로 들어온 이놈으로 지금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p1의 원래 길동이 되어 있었던 name이 send name을 통해서 둘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system.out.println 이거는 출력 스트림을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Java에서 그래서 우리가 println 코텔린은 println만 적어도 되죠. 그런데 그것도 컴파일을 해보면 이게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걸로 변환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같은 Java 버추얼 머신 jvm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p1.getname 을 호출했어요. 그죠? 그러면 getname을 하니까 여기 물론 앞에 this를 붙여주면 더욱더 명확하겠죠. 그래서 name을 불러니까 당연히 둘리가 찍히겠죠. 맞나요? 네. 그래서 Java의 getter는 반환형이 반환값의 자료형이 참조할 멤버필드와 필드의 자료형과 다 일치해야 돼요. 다. 멤버 getter든 set든 간에 그래서 name은 string 그리고 age는 int형이기 때문에 getname과 getage는 각각 스트링과 int형으로 반환 자료형을 가지고 있죠. setter는 반환 자료형을 보통 setter는 설정자잖아요. 값을 설정할 수 할 수 값을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보이드를 많이 써요. 그런데 제대로 값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리턴을 받아가지고 불린 타입으로 리턴을 받든지 해가지고 값이 변경이 되면 1 값이 변경이 안되면 false true false 이렇게 타입을 반환형 타입을 바꿔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죠? 그래서 설정결과를 알려줄 수 있는 자료형을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대다수 void으로 설정을 하죠. 여튼 각 setter의 매개변수도 마찬가지에요. 멤버필드와 동일한 자료형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1번 요거죠. 그죠? 1번의 소스코드처럼 필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private니까 2번과 3번처럼 getter나 setter를 통한 접근만 허용을 하죠. 이거는 뭐 자바는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코틀린도 이렇게 적으면 내부적으로는 p1. setname이 호출이 되는 거죠. 아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바에서는 getter와 setter에 접근하는 해당하는 접근 메서드를 직접 만들어야 했다. 그건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바의 필드가 점점 늘어나면 많아지면 말이죠. 클래스가 자바로 만들어서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멤버 벤수 한두 개를 가지고 클래스를 만들지는 않거든요.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멤버 벤수를 들고 있는 것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getter와 setter 접근 메서드도 아주 많아지게 돼요. 코드가 아주 읽기 어렵게 된다. 읽기 어렵기 보다는 엄밀히 말하면 코드의 양이 양이 많아진다 라는 거죠. 코드의 양. 그래서 가독성 측면에서 조금 떨어진다. 거죠.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자바의 최대 단점이다. 이게 단점이라고 구태어 집어낸다면 코틀린에 비해서 입니다. 그래서 자바의 최대 단점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코틀린에 비해서 하지만 코틀린에서는 각 프로퍼티에 게터와 세터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죠. 우리가 선언함과 동시에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위와 같은 자바코드는 다음과 같이 축약되겠죠. 이렇게 폴슨을 만들었다면 우리는 클래스 폴슨에서 주생성자를 이용을 해서 그죠. 게터 세터도 바로 여기서 만들어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주생성자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 코드를 지금 이 코드를 이 한 줄로 축약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디컴파일을 해보면 이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요 내용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져 있죠. 그게 바로 같은 JVM을 기반해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코틀린에서 게터와 세터가 작동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먼저 자바에서는 필드라고 부르는 것과 달리 클래스의 변수산안 부분을 코틀린에서는 프로퍼티 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주 생성자에서 받은 매개변수 언더바 아이디 언더바 네임 언더바 에이지는 클래스 안에 프로퍼티 아이디와 네임과 에이지에 각각 할당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발 바 이 두개의 차이가 뭐였어요? 발은 읽기전용 상수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해요. 불변이에요. 그죠? 그리고 바 나 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이렇게 받아와서 이렇게 코드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거죠. 그죠? 네. 낭비하는 코드고 차라리 이럴 것 같았으면 부생성자를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보다는 이거는 이렇게 네개 되어 있는 줄을 한 줄로 이걸로 바꿔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주생성자의 단점은 뭐예요? 그쵸? 뭐 어떠한 출력문 코드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출이 되었다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생성자를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는 발로 선언된 불변의 값 프로퍼티 그래서 상수기질을 가지고 있고 얘는 거의 거의가 아니라 읽기 전용 이에요. 읽기 전용 그쵸? 네임과 에이지는 바로 선언되요. 나중에 변경 가능한 가변형 그쵸? 불변형이 아니라 가변형 프로퍼티라는 점을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거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개념들을 여러가지 익히다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제 한번 다시 보자 라는 거죠. 그쵸? 네. 아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끊고 다음 시간에 이론 시간으로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이론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